신희선, 김희재씨께 다시 한 번 큰 맘취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그대만을... 아, 맞아요. 마지막 그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피곤, 폰, 그리고 정신화 좀 어떻게 들어보시나요? 대한민국 대교적인 정신이라면 충호공 이승신 제독의 호흡정신과 그 해군을 참고하신 서울대 제독의 신선정신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필승의 정통을 이어가는 해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국 해안소의 최선을 다하는 요인도 정말 이들듯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무대는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 여공들을 소환합니다. 국난을 회복하고 조선을 승대로 이끈 충호공 이승신 제독의 필승제인회와 신선정신을 바탕으로 해군을 참고하신 서울대 제독의 참고정신. 마지막으로 목숨을 바쳐 우리의 바다를 지켜낸 성배자분들의 이야기를 표현한 첨작한 단다. 지키자 이 바다입니다. 네, 우리나라 바다를 굳건히 지켜온 대한민국 해군의 스토리에 여러분을 초대할까 하는데요. 저희는 이 문화를 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필승해군, 선진해군의 가치 아래 해양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국익을 수고하기 위해 지금 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해군 해병대의 참고들에게 지금처럼 뜨거운 박수와 동원을 부탁드립니다. 해군의 힘!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에 됐던 대한민국의 강아랑 영양 박보공이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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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